안녕하세요 달려라치킨입니다 자 지난번에 허펌님의 지목으로 이렇게 슬라임 버킷 챌린지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슬라임 버킷 챌린지는 액션포칠드런이라는 자산단체에서 주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금으로 쓰여진다고 해요 이런 뜻깊은 정말 의미있는 그런 일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뻐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필요한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완전 젤리다 쾅 쾅끄이풉꽔트님 함께해 주세요 안녕! 그럼 안녕! 나 보여? 당연히 보이지! 하실거야? 검은 덩어리가 이거 잘 못해! 나 지금 상태 어때? 야! 상태 어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